전국 천태사찰 신도회 간부들의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교육이 지난 23일 천태종총본산 단양구인사에서 열렸습니다. 종단사나 93개 사찰 신도회 간부 1,200여 명이 참석한 연수는 3일간 법문과 관음정진, 부서별 직능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첫날 입제식에서 무상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로 가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밝고 맑은 마음자리를 증득해야 한다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참여해 보람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입제사를 전했습니다. 입제식에는 종의회 의장 세훈스님과 교무부장 도웅스님, 교육부장 도진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도 함께했습니다.